다음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유 이분 아주 아주 우아하신 분이에요 목소리가 아주 너무너무 고우신 분인데요 김옥노 씨를 모셔서 사랑했어요 유리콘 두 곡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옥노 씨를 모셔서 사랑했어요 오늘날 매일 안에 새해 만날지 손노이 한다면 우리 손에 여물 손에 감시할려고 이 시상이나 이 시상에 남물 손에 타지 할려고 이 시상에 이 여인은 하느님을 나를 버리지 않아 괜찮을 하세요 안녕히 사랑했어요 내 여인은 하느님을 나를 버리지 않아 내 여인은 하느님을 나를 버리지 않아 오늘 따라 베이적에 세운 가난한 지 내 여인은 하느님을 나를 버리지 않아 내 여인은 하느님을 나를 버리지 않아 내 여인은 하느님을 나를 버리지 않아 잘 가세요 안녕히 사랑했어요 잘 가세요 안녕히 사랑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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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의 슬픈 비서가 외로운 달빛이 되며 내 곁에서 너도 머물고 있네 밤이 이리면 밤마다 잠깐의 홀로 비어라 꽃인 햇살에 사라져다가 밤이 이리면 밤마다 밤이 이리면 밤마다 그날의 슬픈 비서가 외로운 달빛이 되며 오늘의 슬픈 비서가 외부 끝내가는 mesh 빌 red 아멘 아멘 안져나 요리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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